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아아파트 영주동 동아아파트 삼복도로 그 가까이 있는 동아아파트 밑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예 이거 촬영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찍습니다 예 동아파트 밑에 게시판 입니다 삼복도로 망양로길 바로 밑에 있는 동아아파트 근무아파트 나란히 영주동 같이 있고요 멀리서 보면 보입니다 고 담벼락에 그건 동아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부족성 게시판 예 동아파트 담벼락에 있습니다 예 동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오랜만에 찍습니다 지금 이거 몇달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몇달만에 찍습니다 네 동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건가요? 네 동아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건가요? 네 동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많은 진정한 복원들이 있는 건가요? 아마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기한 게시판 그 하기엔 이 유지 지방에서 가장 재밌어서 동아파트 밑에 1층, 동아파트 1층, 1층이라기보다는 도로변에 동아파트 벽입니다. 게시판입니다. 동아파트 벽, 영주동 동아파트 벽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옆에 모노레일도 있습니다. 모노레일 위로 대천공원까지 올라갑니다. 그 옆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